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를 보고 내가 더 아깝다고 걱정하던 내 친구들 그날은 네가 차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놀라져빠지고 펄쩍 뛰고 난리날 거야 너보다 예쁜 여자 많은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끝까지 너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한 나에게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꿈에도 상상 못했어 어떤 영화에서도 이런 간면은 없었어 항상 나의 가슴에 간직해둔 걸 날 걱정하며 명심해라 내 손을 잡고 해주시 얼굴 예쁘다고 통해서는 안 돼 신신당부하셨지 그래서 못생긴 너를 내가 선택했는데 이제서야 겨울 조금 알 것 같아 여자라는 실체를 너한테 왜 만나는지 열받아 너의 집에 전화해봤어 할아버지 다짜고짜 하신 말씀 배신가? 그이 하얘야 한가지 더 알게 됐지 너에게 생긴 그 남자성이 배실한걸 솔직히 너랑 쌍인 그동안 같은 그 말이 했었어 그 만큼 많은 여자 중에 왜 아필이면 너냐고 어차피 네가 지겨웠다고 후련해 하고 싶었어 자유로워 졌다고 다른 사람도 꿈꿨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 나 다른 여자 함께해도 가슴이 자꾸 버전해 마이크 마이크 커버 잠시 혼자된 게 어색한 걸 거야 네가 아닐 거라고 애쓰며 살라도 네가 자꾸 보고 싶어져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도 난 당장 달려갈 거야 소리쳐 말할게 사랑하니 돌아오라고 우우우우우